마지막으로 멀티그룹 어날리시스 라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실제로는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구요. 멀티그룹 어날리시스는 인터액션 이펙트, 즉 조절 효과, 모더레이팅 이펙트를 우리가 볼 때 쓴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룹 간의 차이를 볼 때, 즉 모더레이팅 변수가 그룹을 나타내는 질적 변수일 경우, 연속 변수일 때는 인터액션 이펙트라고 해서 스마트 PLS를 이용해서 한다고 했죠. 여기서는 멀티그룹을 이용해서 그룹 간의 차이를 볼 때 쓰는 멀티그룹 이라는 걸 방법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측정의 동질성 이라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측정, 설문 문항들 간의 측정이 동질한지를 검토해 보면서 진행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모형은 보통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려져 있고 우리가 하는 회기계수 즉 가설 검정에 화살표가 가운데로 가면서 얘가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걸로 연구모형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지만 실제로는 분석할 때는 질적 변수일 때는 그룹으로 두 개로 쪼개서 하고요. 인터렉션 이펙트 할 때는 변수하고 변수 간의 이변수하고 이변수 간의 곱셈, 센터링한 값을 곱해서 인터렉션 이펙트를 본다고 했어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되고 있어요. 자, 똑같이 우리가 구한 기존의 값에다가 이 환자라는 것을 그룹핑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형은 이제 닫으면 되니까 우리 15점 측정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게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미 세팅이 끝났어요.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클릭하면 우리 세팅하는 방법을 못 배우죠. 그래서 14, 측정 모형 14를 다시 클릭해 볼게요. 자, 이거는 그리는 것은 앞에 다 그렸잖아요. 여기서 또 그릴 필요 없죠. 없으니까 얘를 그냥 갖다 쓰겠습니다. 자, 얘를 여기까지 그리는 것은 우리 이전에 다 했죠. 다 했으니까 여기까지 그렸다 라고 보시고 이제는 그룹핑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창에 그룹 넘버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얘를 더블클릭. 자, 그러면 그룹 넘버 원이라고 뜨죠. 자, 이거를 우리는 이 모형은 입원 환자하고 외래 환자에 대한 서비스 퀄리티를 비교한 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입원 환자, 외래 환자라는 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원 환자 먼저 해 볼게요. 입원 환자라는 그룹을 하나 만들고요. 기존 거를 수정한 거예요. 원래 이거 손을 안 댔죠. 왜요? 그룹이 하나니까. 우리 여태까지 그룹 나눈 걸 안 했으니까 이거는 무시하고 그냥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룹으로 나눠야 되니까 데이터를 두 개로 쪼갤 거예요. 자, 입원 환자 있죠? new. 그리고 여기다가 외래 환자. 자,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모형을 데이터를 두 개로 쪼개서 두 개 그룹 간의 값을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멀티 그룹 어나리시스예요.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클로즈. 자, 이렇게 그룹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있겠죠. 데이터를 입원 환자 데이터, 외래 환자 데이터를 쪼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그룹 변수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잠깐 제가 설명을 잠깐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15번 데이터가 어디 갔지? 15번의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분. 그래서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를 이렇게 쭉 해서 뭉쳐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외래 데이터 따로, 2번 데이터 따로 해서 데이터를 분리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다 가능합니다. 자, 얘를 가지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연결 창.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 전에 썼던 게 있죠. 얘를 갖다 쓰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바꿔 줄게요. 얘를 15번 데이터로 바꿔 보겠습니다. MSM 데이터로 바꿔 줄게요. 15MSEM. 됐죠? 밑에도 15MSEM 을 쓰는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룹핑 베리어블을 눌러 볼게요. 자, 이번 환자 그룹의 파일을 15MSEM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그룹핑 베리어블. 그룹핑 베리어블을 뭘로 쓸 거냐. 구분. 아까 전에 구분이 있었죠. 구분이라는 걸로 쓰겠습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두 개 있으면, 옛따로 옛따로 그냥 파일을, 파일이 두 개가 쪼개져 있으면, 따로 따로 그냥 관련된 파일을 묶어주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하나로 우리가 파일이 되어 있으면, 이 구분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여기서 데이터를 쪼개 주는 거예요. 구분하고 OK. 구분하고 OK. 됐죠? 그럼 그룹 베리어블을 눌러서, 그룹 베리어블을 1로. 1번이 우리가 2번 환자. 이거는 이제 제가 세팅해 놓은 겁니다. 1번 그룹 환자를 여기다가 매칭 시키겠다 이거예요. 자, 똑같겠죠? 외래 환자. 얘도 더블 클릭하고, 15번의 MSM 똑같이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그룹 베리어블을 9번으로 바꿔주고, 그룹 베리어블을 얘는 2번으로 바꿔줘야죠. 자, 이게 385, 6, 7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됐죠? 자, OK. 자, 그러면은 하나의 파일에서, 그룹 베리어블로 나눠줘서, 얘가 378개, 얘는 323개 나눠줬네요. 그죠? 빨랐나요? 자, OK. 하고요. 돌리는 건 똑같아요. 한번 돌려볼까요? 자, 돌려보겠습니다. 나중에는 저장하기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놓고 다 하세요. 여러분들은. 자, 결과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전체 핏입니다. 이 모델 전체 핏은, 두 그룹을 다 합쳐서 돌렸을 때, 그 모델 핏이 나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트 값 가서요. 스칼라라고 봐서, 스탠다드 리그레이션 웨이트. 이 값들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 값을 볼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여러분들 제일 위에 보시면, 스탠다이즈 리그레이션 웨이트에서, 입원 환자라고 되어 있죠? 자, 외래 환자는 어디 갔을까요? 외래 환자는, 밑에 보세요. 왼쪽 하단에. 여기 2번 환자 되어 있는데, 외래 환자라고 또 써 있죠? 밑에. 외래 환자분을 눌러볼게요. 외래 환자로 바뀌죠? 자, 입원 환자, 외래 환자. 이렇게.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두 개의 그룹에 대한 게, 따로따로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보면, 다 똑같겠죠? 전부 다. 그죠? 2번 환자에서 볼게요. 2번 환자에서, 0.7 미만인 게, 텐저빌리티 3부터 해서, 3가 있네요. 그죠? 엔피5는 기준을 초과했네요. 그죠? 자, 외래 환자로 들어가 볼게요. 외래 환자는, 똑같이 텐저빌리티 3, ES, RES, 그 다음에, 엔피5는 여기는 적네요. 그죠? 그러면, 둘 중에 두 개의 모델을 다 보시고, 두 개의 모델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작은 변수들을, 똑같이 작은 것들은 다 빼주시면 되고, 그죠? 그러면 똑같이, 텐저빌리티 3, 예, 예, 다 빼주면 되겠네요. 자, 제거해 줘봅시다. 똑같이. 텐저빌리티 3, RES 1, 그 다음에, EMP5 다 제거. 그 다음에, RES 2가 빠졌으니까, 1이 빠졌으니까, 2에다 다시 바꿔 줘야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더블클릭해서, 리그레이션 웨이트를 1로 주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주면, 이번 환자, 외래 환자 똑같이, 다 리그레이션 웨이트 값이 선정이 되죠. 같이 같은 모델이라서, 여기까지는 똑같죠? 어려운 게 없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멀티 그룹에서는, 측정의 동질성, Measurement Equivalence 라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여기 보면은, 입원 환자의 팩트 로딩 값하고, 그 다음에 외래 환자의 팩트 로딩 값이, 서로 같아야 되거든요. 똑같아야 되요. 그래서, 틀리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모형 자체가, 설문지 자체가 서로 틀리더라. 사람들이 구조가, 설문 구조 자체가 틀리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느냐. 자, 중요한 게, 왼쪽 하단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 모양, 사람 얼굴처럼 생긴 것들이 되어 있죠. 이게 멀티 그룹 분석하는 툴입니다. 얘를 선택. 그 다음에 확인. 잠깐만요. 이거 저장을 해 놔야 되겠다. 자, 스톱 하고, 이거 저장해 볼게요. 왜냐면 나중에 이것도 구조모형을 또 그려야 되니까, 이 모형 가지고 다시 해 보겠습니다. File, Save as. 그 다음에 msem 이라고 넣어 볼게요. MSM 수정 모형, 수정 모형입니다. 최종 수정 모형, 그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 볼게요. 저장. 자, 됐죠? 이거 가지고 나중에 msem 구조모형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바꾸면서 저장해 놓으라고 그랬죠? 하고요. 자, 다시 이번에 이제 그러면 저기, 멀티 그룹 아날리시스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요. 이번에는. 뭐라고 모델이 뜨죠? Measurement, Structural, 뭐해서 뭐라고 뜨죠? 그죠? 이 상태에서 그냥 OK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막 뜨네요. 숫자가 엄청나게 막 나왔죠? 제가 AMOS를 쓴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썼을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처음 모형에는 이 아이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걸 일일이 손으로 다 쳤어요. 미쳤죠? 일일이 이걸 다 더블 클릭해 가지고, 코배리언스 값을 제가 다 만들어서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초창기 모델은. 근데 이게 AMOS 4.0인가 부터가 아마 이 멀티 그룹이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아까 전에 그룹 비교해 주는 것 밑에 보면, 이게 모델이에요. 모델들. 모델들인데, 제일 먼저 Unconstrained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해 볼게요. Constrained라는 게 제한이라는 뜻이에요. Un 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제약을 안 했다는 거죠? 우리가 썼던 여태까지 기본 모형은 전부 다 Unconstrained 모델이에요. 그런데, measurement weight 값. 이 값입니다. 이 값을 걸어 놓은 건데 뭐냐면, A1-1과 A1-2예요. A1이 뭐냐면, 이거예요. Tangibility하고 Tangibility1 사이의 값입니다. 이게 A1-1은 2번 환자구요. A1-2는 외래 환자죠. 바뀌죠? 누를 때마다 바뀌죠? 바뀌는 거 보이시죠? 모형이 또 어디갔지? 얘가 왜? 이게 아니고. 어? 지워버려 버렸는데. 이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동질 하다. 그런데 지금 변수가 하나만 있는게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모든게 전부 다. A1부터 A14까지. 아, 죄송해요. 1-1이 Tangibility1, Tangibility2입니다. 왜냐하면 1은 1로 고정 세팅해 줬잖아요. 그쵸? 얘는 무조건 1로 세팅해 줬기 때문에 얘는 입원 환자, 외래 환자 모두 전부 다 1로 세팅이 되어 있죠. 고정을 시켜 준 거니까 그 나머지 것들 가지고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값들이 전부 다 동질하다. 즉, 모든 측정 문항의 팩터 로딩 값들이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는 동일하다. 그게 구성 타당도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단독적으로 구성 타당도를 여태까지 모델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룹이 하나였기 때문에 한 모델의 것만 봤으면 되는데 지금은 두 모델의 구성 타당도가 동일하다는 걸 보자는 거예요. 그걸 Measurement Equivalence라고 하는 겁니다.